모의고사 24번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은 하지만 뭐라고? 8 hours of sleep 얘가 주어 부분이네. say 다음에 that 이라고 하는 접사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야. 8시간의 수면이, 8시간의 수면이지 수면에 중점을 둔다. 단수 is야. 8 hours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부분 of 전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체의 수일치를 시키는 게 있어. 부분 of 전체라고 하는 것에서는 전체의 수일치를 시켜. slip. 8시간의 잠은 이상적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말을 하는 반면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it all depends. 그 모든 것은 달려있다는 거야. 어디에? how you feel.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달려있대. 그러니까 정해진 8시간이 딱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how you feel.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 느끼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몇몇 사람들은 do well. 잘해. 잘 지내. with 7 hours. 7시간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덜한 시간으로 잘 지내. 8시간이 아닌데도.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require. 요구하지. 9시간이나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해. to be at their best. at one's best는 최상의 최고에 있는 거지. be 라고 하는 건 있다니까. 자신의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9시간이나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대. 이게 다 뭐야?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지. 만약 여러분이 아프거나 또는 understress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거대한 엄청난 양의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you will probably. 아마도 need to sleep. 잠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얼만큼? longer. 더 오래. 뭐보다? you usually do. 여러분이 주로 하는 것보다. do 라고 하는 거는 sleep 이라는 동사를 대신 받는 거다. 일반 동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do로 받은 거야. 최고의 indicator. 뭔가를 알려주는 것. 우리가 지표라고 한다. 뭔가를 알려주는 것. 뭘 알려주냐면 how much sleep. 얼마나 많은 잠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의 가장 좋은 지표는 should be 이어야만 합니다. based 기반을 두어야만 합니다. 어디에? how you feel. 여러분이 느끼는 것에. base라고 하는 거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거든.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수동으로 쓴 거다. keep in mind. 마음속에 간직하다. 명심하십시오. that 뒤에 내용을 완전한 문장이야. 접속사로 쓰였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속여서 뭐뭐하게 하다라는 걸로 full 목적어 into ing라고 하는 구조를 가진다. full은 속이다야. a를 속여서 into, 뭐 안으로 집어넣다. a를 속여 뒤에 하게끔 한다라는 거야. 우리 자신을 속이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지. 뭐를? we are getting enough sleep. 우리가 충분한 잠을 지금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대. 이런 것을 명심하라고. 때때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야. 만약 여러분이 getting sufficient, 충분한 잠을 잔다면, 얻게 된다면, you should feel,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should 그냥 추측으로 봐라. 해야 된다라고 보다는 뭐뭐일 것이다. 어떤 느낌? refresh to. 다시 신선하게 된 느낌. 다시 신선하게 된 느낌. 상쾌한 정도로 보면 돼. 그러니까 다시 신선하게 된다. 상쾌하게 된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not have trouble이라고 했네. should feel, should not have으로 넘어가는 거야. 문제가 없을 겁니다. have trouble, ing야. 어디어디에 어려움을 겪다. get out of bed. 침대에서 나오는 거지. 침대에서 나온다. 잠자리에서 일어서는다. 침대에서 나오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는 거. 중심 내용을 잠깐 보면 잠을 자는 것에 대한 거지. 얼마나 많은 잠을 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한 얘기야. 그 부분은 모두 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의 기반을 두고 있다. 라고 했지. 그래서 중점적인 내용. 가장 좋은 지표. 얼마나 많은 잠을 필요로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지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게 중심 내용이었다. 라고는 흘러 봤을 때도